안녕하십니까 일본어 대학생의 현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자 단문 연습입니다. 먼저 11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치카이 쇼라이 리유가쿠스르 스몰이다. 가까운 장래에 유학할 생각이다. 예정이다. 작정이다. 스몰이라는 말은 작정 예정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은 요 때이다 라고 이런 말이 있죠. 일단 고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요 단어부터 치카이 가까운 장래입니다. 요거입니다. 장래. 장래의 유학은 작년에 유학을 이렇게 해주세요. 유학생은 유학생. 일본 유학은 일본의 유학. 일본의 유학. 일본의 유학. 일본의 유학.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するつも리다. するつも리다. つも리는 요 때이다 라고 한자 발음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つも리다는 요 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단은 단정 조종사죠. 높이 말은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사이니와 성차. 성차의 높임말을 고입니다. 이건 존경할 때 우리가 비웠죠. 오 하고 고를 쓰는데 한자 발음 이런 한자에는 고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성차는 상대방이니까 고를 높인 겁니다. 고조사는 샤이. 사이는 할 때입니다. 성차 할 때에는 성차 시에는 이 뜻입니다. 고조사는 도끼니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모토니. 사이 아마 아주 좀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아시모토니. 발밑을. 발밑을. 아시모토니. 발밑에. 조심해 주십시오. 수고입니다. 기어츠게르. 발밑을 할 때 아시모토. 이렇게 안하고 아시모토니라 하는 표현이 참 까다롭습니다. 발밑에 있는. 발밑에 있는 여러가지 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고조사는 사이니와 아시모토니 키워주게 되고사이. 주호사는 반대말은 계샤라. 하차를 계샤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将来의 반대말은 과거. 현재. 현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120. 번호가 이렇게 쓰는 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하는 의미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다이세트나 쇼루이와 카나라즈. 커피요토 때 허관시되었고. 소중한 서류는. 중요한 서류는. 할 때 나를 쓰십니다. 혁명동사입니다. 주요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할 때. 다이세트나 주요라도 해야 됩니다. 쇼루. 쇼루입니다. 쇼루. 쇼루이와 카나라즈. 반대시 할 때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카나라즈. 커피요. 카피를. 토테 해서. 취하다 하십니다. 카피를 취해서. 호관시되었고. 보관해 둘 것. 이 뜻입니다. 다이세트나 쇼루이와. 카나라즈. 커피요토 때. 호관시되었고. 주요나 쇼루이와. 카나라즈. 커피요토 때. 호관시되었고. 커피요시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이.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커피요시되. 호관시되었고. 오클때. 시되시되가 두 개 붙으니까. 이거는 커피요토르라는 말을 썼죠. 여기 뒤에 시되가 살아납니다. 떼오크는 뭐 뭐 해두다. 보조동사죠. 본래 옥구는 물건을 놓다는 뜻인데. 떼옥구는 뭐 뭐 해두다라는 뜻입니다. 다이세트나. 다이지나. 중요하다는 말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知的所有権に対する 意識が低이 知的 지적입니다 所有権 소유권입니다 소유 장소 소자 이슬유자 소유권 소유권입니다 知的所有権に対する 意識が低이 높다 높다는高이 낫으려는 의식이 높습니다 意識 意識が低이 意識が高이 国民の意識 社会意識 国家意識 여러 가지要素 있습니다 知的所有権に対する 意識が低이 그 다음 被害者は 군인이 保障と 謝罪を 要求した 被害者は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被害者は 피해를 말합니다 지금 한자를 안書いて 안書いて 피해자는 나라에 이때는 거꾸로 안 하고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이 호소 보상을 호소라고 합니다 이게 호고 이게 셔 자이입니다 자이받 이게 뭡니까 자이도 밭 죄와 버립니다 자이 자이는 즈음이라고도 합니다 즈음 즈음이라고도 하는데 즈음이라고 자이를 할 때는 이거는 죄와 버리라 할 때는 자이도 밭 라고 하는 즈음이도 밭 이렇게 하는 즈음이도 밭 라고 합니다 자이를 안 합니다 제가 작가했습니다 재와 버리라는 책은 즈음이도 밭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이자와 군인이 호소 도 사자이오 요구 시다 요구 요구 する 요구 요구 구원 투수 같은 경우는 Q&T 요구 요는 필요할 때는 필요 라고 그러고 다이치 다이치 오센 다이치 대기입니다 다이치 오센 수질 수질 입니다 수질 오닥 오염 오염 가 닦아 오닥 오염 가 닦아 지는 오닥 라고 합니다 키타나이 니고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헌덕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와 코오가이다 대기오염 수질 오염 가 닦아 그 다음에 소음은 코오가이다 코오가이라는 말은 공예라는 뜻입니다 공예 코오가이 또는 코오가이라면 교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움이 이에요 도움이 뜻은 다릅니다 다이치 오센 오염 오센 오다쿠라는 말은 좀 어렵죠 오염 가 닦아 오다쿠라 그럽니다 이거는 키타나이 하고 니고르라는 단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키타나이 소메 키타나이가 소메 하는 게 키타나이가 더러운 것이 막 물드는 것이 대기오염 입니다 수질은 더러운 것이 이렇게 혼탁하는 것 혼탁하는 게 수질이 나빠지는 거죠 소리가 아주 소란스러운 것 사와구라 그럽니다 이건 오또라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훈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훈독이 있으면 훈독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그렇죠 매번 한자를 할 때마다 매번 엄독과 훈독을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만이라도 그러려면 이 정도 할 때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본래 이게 한자 발음이 위에 이렇게 히라가나 적혀있는데 히라가나가 적혀있지 않는 한자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히라가나가 적혀있지 않는 한자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자가 적혀있으면 찾지를 않습니다 이게 없어야 위에 이게 없어야 밑에 이걸 찾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한자 적어놓는 건 이건 안 좋습니다 아시모토 이런 것도 적어놓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것 없이 지금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책이라든지 또는 일본 문세라든지 일본에 나온 인터넷 글에 이렇게 한자 발음이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안 적혀있는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결석하는 경우 바이입니다 마에못해 미리 라는 뜻입니다 부사입니다 마에못해 미리 결석입니다 결석 결석 반대말에 슛색이죠 슛색 경우라는 뜻입니다 바이로 바이 마에못해 미리 넨 라크 연령입니다 넨 라크 우리나라 발음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랜 라크 바침이 올라갑니다 랜 라크 시대 구다사이 떼구다사이 입니다 코어 가이드 할 때 단어에는 단정조동사입니다 사자의 요오큐 시대 할 때 이 단어는 과거조동사입니다 과거조동사 요렇게 모양을 보면서도 하나하나 요거는 음편형 오단동사는 음편이 있고 떼타 타리타르다 요거는 단정조동사다 요거는 과거조동사다 이렇게 일일이 요기 나오는 단어들은 뭡니까 문법은 자기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어떼는 아 요거는 초금편 토르라 코피오 토르 룬이 고단 동사니까 어떼가 된다 떼옥구는 보조동사라 떼 미루 떼 이루 떼 쉬마우 이렇게 막 하는게 있었습니다 떼야루 떼아게루 할 때 떼구다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좀 공손한 명령이죠 기어책게떼구다사이 나사이를 붙이면 기어책게나사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단문을 보면 문법도 공부하고 히라가나도 공부하고 한자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단문으로 된 것 특히 이런 히라가나가 안 적혀있는 단문 이것보다 더 줄인 단문도 있습니다 동사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단문도 있습니다 그런 단문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치카이 이것은 킨이죠 건재는 킨다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새로 해보면 치카이는 음독이 그죠 킨입니다 킨 우리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킨조라고 합니다 킨조 근처 사람을 킨조로 히터라고 합니다 킨조 이걸 킨조라고 합니다 키우겠습니다 유 사람을 킨조로 히터 그거는 바로 옆사람이라는 뜻이고 킨조라는 것은 이웃입니다 유 이웃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킨짜로 씁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킨조로 히터면 가까운 덕구로 치카이 덕구로 이루 히터가 이웃사람이죠 킨조로 히터 여필을 할 때는 토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리자로 붙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토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큄리가나죠 오큄리가나 한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히터가나가 있으면 히터가나 쓰면 됩니다 명사형일 경우에 토나리 이렇게 치카이 쇼라이 이게 장례입니다 쇼라이 장례에 오는 것이 쿠르죠 쇼는 그냥 씁니다 대장일 때 다시 쇼라고 하고 쇼입니다 쿠르 리우가쿠라고 하죠 리우가쿠 학을 이거를 토메르라고 합니다 토마루 토메루 육자가 있습니다 토메루도 멈추다 거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토마루 이거는 묵다도 있고 거치다 묵다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거류민 할 때 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토메류 토마루 이렇게 여기가 됩니다 스루 스몰이다 스몰이다 이것도 우리가 롯데이다 이렇게 달을 수 있습니다 예증이다 이렇게 달을 수 있습니다 단정조 동사로 스루 스몰이다 그 다음 거주오샤 성차할 때 이게 저 존경할 때는 오가 있고 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는 동사의 농령을 많이 씁니다 그것도 한자로 쓰입니다 도시노 렌뇨게 동사의 농령입니다 오는 동사의 농령이었습니다 오타즈네 찾아가는 게 오타즈네 오를 붙이고 한자는 이렇게 고 해가지고 칸지 칸지 주구고 한자 수구 같은 경우는 고를 많이 붙입니다 이건 오를 붙이고 이건 오를 붙이고 이건 고를 붙입니다 여기는 주오샤니까 고주오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주오샤라는 말이 한자 수구니까 성차라니까 고주오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갈로 옆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를 만약에 성자를 우에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블러스 노리 오노리니 나루 이렇게 됩니다 오노리니 나루 이렇게 노루 이게 노루니까 구루마니니 노루가 차를 타는 것이 주오샤 성차입니다 주오샤 반대말은 성차의 반대말은 하자 계샤입니다 할게 엄청 많죠 하자 오리루입니다 내리다 오리루 내리다 할 때 오리루입니다 사가루는 떨어지다 떨어지다 주가가 내리다 할 때는 오리루가 아니고 사가루로 사가루로 여러개 있고 오리루 하자라는데도 많습니다 물론 내리다 하강하다 할 때는 오리루 내리다 할 때 하강하다 할 때는 강자가 그걸 쓰고 사가루 계샤 이런 것을 지금보다 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씩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니와 도끼니와 아시모토 발밑을 아시모토라고 이렇습니다 아시모토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지붕노 아시모토니 이즈모 아시모토 추이시데 자기의 발밑을 자기 자신을 잘 보라는 뜻입니다 지붕노 아시모토 잔또 밑에 익히테이키나사 자기 발밑을 잘 보고 항상 살아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떠나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아시모토 밑에 아시모토 잔또 밑에 정확히 보고 익히테이키나사 살아가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아시모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인생에 살아갈 때에서 이 아시모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모토 잊히어스키또 여기서는 그냥 성체할 때 발밑을 조심해 주십시오 한데 본래 이 아시모토 다른 말은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보라 할 때도 이 아시모토라는 말을 씁니다 일단 다이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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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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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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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는 1단 동사가 아닙니다. 5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내면, 필요 없다 할 때, 필요하다에 부정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단 동사니까 루가 아단으로 가야 되겠죠. 루가 아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를 붙이면 이라나이가 됩니다. 이거 라가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라나이. 필요하다, 이라나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라나이라고 합니다. 이라나이, 이거 먹을래 할 때, 이라나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라나이, 필요치 않다, 아주 많이 쓰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요큐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요큐. 그때도 요 자가 이라나이입니다. 요큐어트 요 자가 이것입니다. 카나라드 커피오토테, 이거는 치아다를 치지 않습니다. 호칸시떼국어도 보관해둘까. 호칸 요거는 호따, 이건 타모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타모트, 이렇게 쓰면 타모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강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느냐. 공부를 그렇게 쭉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이거 호, 호칸, 그러면 이 호자는 훈독이 뭐가 있는가. 히스요인데, 히스요는, 열 주의 좋은 얘가 이겁니다. 히스요. 히스요인데, 히스요인데, 훈독이 가나라지. 히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루가 있고, 이런 것을 음독과 훈독이 다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는 오모이가 되겠죠. 주요 할 때 주요는 오모이, 일하나이. 중요한 것이 무거운 것이 필요 없다는 주요 하나. 오모이노가 이루, 중요하다. 무거운 것이 필요하다. 중요합니다. 한자, 한자, 한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치텍기. 치 라고 합니다. 치. 치텍기. 이것도 우리가 보면 치 자가 이렇게 쓰면 시루즈 오단 동사입니다. 이것도 오단 동사입니다. 모른다 할 때는 우리가 실하나이라 그러죠. 실하나이. 필요 없다는 일하나이. 이거는 실하나이. 이거는 실하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단 동사이 됩니다. 실하나이. 일단 동사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이루도 일단 동사 같지만 아닙니다. 일하나이. 이런 것도 자주자주 보시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일하나이. 그런데 이거는 윗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윗사람한테는 좀. 윗사람한테는 마세를 쓰면 이리마생. 이렇게 하는데 윗사람한테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잘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일하나이. 이리마생. 이 말은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회사의 상사들이 말할 때는 아 쓰리마생. 이리마생. 이렇게 미안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리마생노대하듯. 부드럽게 노대를 붙인다든지. 필요 없으니까 없어서 뭐입니다. 지적이 쇼유겐. 이거는 쇼유권을. 우리가 하면. 쇼유겐. 도꼬로 아르. 이거는 켄은 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훈독이 없습니다. 쇼유껐. 쇼유. 이거를 안 써놨습니다. 저게. 쇼유껐니 다이스루 이식기가 히쿠이. 이식기입니다. 이것도 이식기. 켄이식기. 뭐 할 때. 훈독이 없어요. 엄독이 없어요. 훈독이 없습니다. 전부 다 훈독을 합니다. 훈독이 있다 해도 이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훈독을 쓰기도 합니다. 옛날 겁니다. 이건 히쿠이. 테입니다. 테. 쇼기압을 테이기압이라고 합니다. 테. 테이기압. 쇼기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최저 같은 것을 가장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사이떼라고 합니다. 사이떼노오도코. 최저의 남자. 한국으로 유명한 세이지가. 유명한 정치가. 사이떼노오도코. 최저의 남자입니다. 사이떼노오도코. 사이떼노오도코입니다. 최저의 남자. 이게 젖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부자나 복 States anyways입니다. 362 mm. 삼 últimos 4년식으로 이동받으며 사이떼노오도코. 이ags 실제쟁이다. 여러분, 사이약다, 치아기다. 사이약, 사이떼다. 치아기 Oldschester이다. 희끄이입니다. 희끄이의 반대반으로 다가이가 되죠. 희가이머노는 희가이로 한 번 쓰면 희가이입니다. 희가이샤 희가이머노라 아니고 희가이샤라 그러죠 아까 제가 희가이머를 잘못 읽었습니다. 희가이샤 피해자입니다. 요거는 고무르라는 이렇게 적혀있고 또 가이스루 이렇게 적혀있고 또 요거는 모노 이렇게 쓰면은 고무르라 있고 요거는 가이스루라 있고 요거는 모노라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베르모노 그거는 먹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하면 먹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거를 고무르를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희가이란 말을 외우면서 희가이란 말을 외우면서 고무르라는 말을 함께 외워야만이 가능합니다. 고무떼르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험 같은 데서 단어 공부할 때 1급 뭐 이런 거 할 때 시험할 때 단어로 좀 나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치카이를 찾고 그 다음에 멀다 할 때는 반대말로 토의라고 하고요. 토의 치카이 반대말은 아까 우리가 안 했는데 토의가 되겠습니다. 또 긴 또 한자 발음 또 유학 이거 찾고 또 스루 스몰이다 이거 하나 완벽하게 자기가 읽고 해석하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는 데는 이거 하나하더라도 2, 30% 걸릴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야만이 다음 걸 볼 때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또 이거를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이걸 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이런 걸 한 몇 장 하다 보면은 조금씩 눈이 뜨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1, 2사전 찾고 노트에 필기하면서 외우고 스스로 또 시험도 쳐보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일본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차근차근 비워서 2년 비워도 헤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자에 문법을 적당히 해놓고 한자와 문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단문, 한자 연습, 단문 그리고 독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문법이 있으면은 또 문법으로 가서 또 찾아보고 문법을 딱, 문법만 계속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법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문법 한 달, 두 달 공부할 때 한 달 지나고 두 달째 들어가서 한 중간 정도 되면 그때는 한자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자와 같이. 한자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은독, 은독과 훈독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유학 가는 학생들은 은독과 훈독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본에서 공부하면 은행입니다. 일본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책도 없었으니까 고생을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몇 년씩 몇 년씩 이랬지만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너무 좋고 또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한자 공부도 얼마인지 일본에 야후에 들어가서 한자 문제 같은 걸 뽑아내면 됩니다. 야후에 들어가서. 또 그런 걸 모르시면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한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그 사이트를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피가이자와 국민이 나라에 호쇼と謝罪 호쇼 소위에 호환 호위도 좀 어려움이 되었대요. 오기 나 오 오 오기 나오로 오기 나오로 보상할 때 이거는 즉은하옵니다. 이걸 즉은하옵 오기 나오로 이렇게 읽고 호쇼 호쇼 그러나 엄덕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읽어내면 완전히 1급이 되는 거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런 걸 읽어내면 그래도 한 번 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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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래서 이걸 호쇼 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한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죄 사죄하다는 거죠. 요새 사죄가 유행입니다. 선교의 때문에 선교의 때문에 선교의 때문에 선교의 때문에 각政党의 候補 각 정당의 부부가 부부가 사죄 する 정말 忙しい 매일 사죄 매일 사죄 입니다. 사죄 정당의 아야마루 샤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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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자이, 범죄를 한자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있으면 점이라고 합니다. 또 사죄를 할 때는 샤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샤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야마루, 사과하답니다. 아야마루. 아야마루의 명사형은 아야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야마루의 연용형이 아야마리라고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아야마리. 여기가 오크리가나죠. 한자를 쓰고 오크리가나. 이건 동사가에서 온 게 아닙니다. 아야마루에서 동사에서 연용형이 되어가 명사형이 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크리가나가 나옵니다. 아야마루. 罪, 사죄, 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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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범죄행위. 옥상가 사죄했다. 여기가 오크리그로 대통합호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옥상이 사죄했다. 옥상의 사죄, 부인의 사죄가 긴이 일어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이 긴이 일어난 말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단 것입니다. 기니 이르란 말은 요 이르도 있습니다 이르란 말이예요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기니 이르 맘에 들다 이것도 5단 동사입니다 맘에 안들던 기니 이라나이라고 합니다 기니 이라나이 이것도 5단 동사에 들어갑니다 이라나이 시라나이 이라나이는 필요없다 할 때 그것도 있고 이건 마음에 들다 라는 뜻이고 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있는 건데 수그러워서 마음에 들다 자자요 요오 키웁시다 요거 아까 이르라 했죠 이라나이 키우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또 요거는 모토메르 요렇게 요렇게 쓰면 또 모토메르 요렇게 읽어내면 일본은 최상의 수영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2급 정도 2급이나 1급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아까 같이 아야마르라든지 쓰그나우라든지 쓰그나우라든지 오기나우라든지 이런 단계를 알면 충분히 1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급으로 가느냐 안 가는 것은 한자입니다 한자 일본을 최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한자입니다 한자 문법은 저 밑입니다 저 밑에 그러니까 문법은 모르더라도 일본을 읽다 보면 문법 조금만 알고 요거 보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형용동사의 영용용나가 붙고 떼옥구가 붙고 요 정도만 알아도 다른 문법이 없습니다 떼구다사이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이키 오생 오생이라 이것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더럽다 할 때 기타나이라 이렇게 쓰면 기타나이라 그 저 해놓는 모양이 더러운 것도 있고 하는 짓이 더럽다 할 때도 기타나이라 합니다 아는 씨도가 기타나야 하다 지금 참 추주한 녀석이라 할 때 기타나입니다 아주 세꼬라는 말은 아주 뭐랍니까 세꼬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 세꼬라 요거는 한자가 다릅니다 세꼬라 교활한 아는 씨도가 세꼬라 하면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녀석을 세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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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조작하고 뭐 그래서 다이터로 고호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활한 녀석이 그다음에 소메 이 한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센입니다 이렇게 쓰면 오센이죠 오센 기타나이 소메루 소메라는 것이 염색이 됩니다 소메루의 명사형이 소매가 되겠죠 소매 뒤에 부터가 조메라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맨조메 조메를 할 때 탁조미 부터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명상입니다 소매 오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나이가 있었죠 기타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탁구, 니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고 오타쿠입니다 오타쿠입니다 오타쿠 이거를 니고르의 명사형이 니고리가 됩니다 소매, 니고리는 좀 예농형이죠 니고르, 탁하다는 뜻입니다 미즈가 니고뜨, 물이 탁해져 있다 니고뜨 탁해있다 탁하다는 뜻입니다 한자공부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자공부할 때 상당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원 소황 할 때 오또 한자어가 아니냐 하나를 보면 사화구라는 훈독이 있습니다 훈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오또 이렇게 하나로 쓰면 오또이라고 이렇게 한번 사화 봅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면 소원이라고 이렇게 소원 소우온인데 읽을 때는 소원이라고 우자 발음은 안 올라갑니다 소원 오와 우와 오가 붙어있을 때는 전부 다 우가 오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우온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됩니다 소원 발음을 좀 까다롭죠 소원 사화구 오또 소원은 고가이다 고는 오야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야케 이렇게 쓰면 오야케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데기 공적은 고데기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쓸 때는 오야케라고 읽어야 됩니다 사적은 뭡니까? 시댁기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공적인 것을 생각하면 국가와 국민 이런 공적인 것을 생각하면 사적인 것은 사복 채우기 시리시욕구 시리시욕구 사리사욕 그 다음 시흙구 사복 시흙구 내패 채우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 그 다음 이 사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적인 것이 시리시욕구 사리사욕 내패 채우는 것 공하고 사를 우리는 너무 구별이 안됩니다 공에 들어가서 사를 하고 일본도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한국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다 하면 부패에 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 하면 부패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덜 부패하잖아요 일본도 부패하다고 댓글 보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백억을 해먹니 몇천억을 해먹니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베 같은 것은 백만엔 천만원까지 지금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잡혀 들어가는 사람 2억 5천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원입니다 그거 뿌렸다고 3년인가 5년인가 진행됐습니다 2억 5천만원 아니라 8천억인가 그렇게 해먹는데도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과 시가 전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이 전부 시리시욕구 시욕구 공결하는 »라는 book을 입에다 illustrating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리아담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리사역에 놓고 사복을 챙기고 하는 건지 그런 점을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쭈쭈쭈쭈 알 수 있게 믿겠습니다 그다음 겟색기스루 결색입니다. 새끼는 자색은 새끼가 아이테루 자리가 비트할 때 새끼입니다. 그대로 씁니다. 자색기라고 일단 이야기도 합니다. 출석기 출석기 출석기입니다. 출석기しましたか? 결색しましたか? 출석기 이것을 겟색기는 가게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자라다 라는 뜻입니다. 가게르. 가게르는 쓸 수 있다, 거리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거리다 이런 것도 있고 가게르 무엇을 결하고 있다. 가게르. 가꾸라는 말도 씁니다. 가꾸는 쓰다도 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합니다. 가꾸는 안정이 나오는 길안에 입니다. 이렇게 쓰면 가꾸, 자동사 가게르, 자동사 가꾸입니다. 이 가꾸는 쓰다 가꾸하고는 또 다릅니다. 발음은 똑같은데도 다릅니다. 가꾸에 가게르가 되면 쓸 수 있다라는 가늠공사가 되어버리니까요. 결석은 캐색기. 또 훈독은 가게르, 가꾸. 슈색기, 데리. 자리에 나가는 게 데리, 세키. 이거는 훈독이 없습니다. 세키는. 쓸 바위와 마에못해 미리 라는 뜻입니다.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위에서부터 한자만 읽어보겠습니다. 将라이, 그 다음에 조샤, 셔르이. 짧습니다. 셔르이. 셔르이가 아니고 셔르이. 이식기. 이거는 조샤가 아니고 조샤. 우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발음이 안 나죠. 조샤라고 비슷하게 읽습니다. 조샤. 이거는 조금 내면 됩니다. 이식, 요구, 고객, 연약. 이렇게 됐습니다. 각각의 대결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